직설적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. 시간 낭비할 거 없죠. 준비된 사람은 첫 소절만 들어보더라도 단번에 할 수 있습니다. 음악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프로가 되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. 제가 기다리는 것은 단 한 명의 실력자입니다. QM5처럼. QM5에서만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. 차이를 즐겨라. QM5 The Crossover